주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세계를 실제로 품은 참 전도자들이 모인 예배 현장입니다 오늘 찬양 통역자는 광주예일교회 서지유 렘넌트입니다 고통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복음이 들어가기를 소망하며 찬송하 272장 찬양하시겠습니다 고통의 몸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병든 내 몸이 든든하고 빈공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난폐와 실망당한 뒤에 예수께로 나갑니다 집자가 은혜 받으려고 주께로 갑니다 슬피던 마음 위로받고 슬피던 마음 위로받고 이 생에 폭파 잔잔하며 영광의 찬송 부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교만한 마음을 내버리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복되신 말씀 따르려고 주께로 갑니다 실망하니 몸 힘을 얻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의 귀신 사랑마다 하늘의 기쁨 맛보려고 주께로 갑니다 죽음의 길을 벗어나서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죽기로 갑니다 멸망의 폭우 헤어나와 평화에 날아다다다서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영원한 집을 바라보고 주께로 갑니다 우리 1절 한번 더 찬양합시다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고통의 멍에 벗으려고 예수께로 나갑니다 예수께로 나갑니다 자유로와 기쁨 베푸시는 주께로 갑니다 평등 내 몸이 튼튼하고 빙금한 삶이 부해지며 죄악을 벗어버리려고 주께로 갑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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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후향 주푸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시지도 아멘 아멘 십장에서 다 이루셨습니다 할렐루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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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최고의 축복을 누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이 시간 보좌에서 내리는 해븐리 파워를 온전히 누리는 시간입니다 찬송가 412장 내 영혼의 그 깊이 분대서 찬송하겠습니다 춘장 내 영혼의 그 깊이 깊은 데서 맑은 바랑이 울려나네 하늘 복조가 언제나 흘러나와 내 영혼을 고이 싸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맘속에 솟아나 이 평화는 깊이 묻힌 보배로다 나의 호화를 캐내어 가져갈 자 그 아무도 없으리라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내 영혼의 평화가 넘쳐나면 주의 근본을 받으미라 내가 주야로 주님과 함께 있어 내 영혼이 편히 쉬네 평화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이 땅 위에 험한 길 가는 동안 참된 평화가 어디 있나 우리 모두 다 예수를 친구삼아 참 평화를 누리겠네 평화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그 사랑의 물결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으소서 오늘은 농인 선교국 주간으로 예배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237개 나라와 5천 종족 보구마 현장에서 싸우지 않고 이기는 비밀인 오직의 비밀을 오직으로 누리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찬성가 413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성가 413장 찬성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의 점화기는 우리를 삼키려고 잎 벌리고 달려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십니다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 되니 내 영혼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내 영혼 평안해 우리 사절 찬양합니다 저 공중에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면 큰 나발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고소서서 세상 세상 심판에도 나의 영혼 나의 영혼은 내 영혼 평안해 아멘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예배와 농인 선교국을 비롯해 전세계 2, 3, 7 나라와 5,000 종족 복음화를 위해서 말씀 선포해 주시는 류광수 목사님과 전세계 로컬파라 교회와 우리의 모든 랩노트 현장을 위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농인 선교국장 채덕근 목사입니다 RTC 뉴스 시청 후에 전국과 전세계 농인들이 준비한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RTC 뉴스 we'll have a special video of a song given by all of our deaf ministry workers 2022년 WRC 주제곡으로 불릴 류광수 목사 작가입니다 작시곡을 공모합니다 2022 일본 온라인 앱노트 대회가 오는 29일 이어 온라인 리더 수련회가 30일 열립니다 제 25차 세계 선교 대회가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란 주제로 오는 5월 5일부터 4일간 열립니다 안녕하십니까 RTC 뉴스입니다 2022년 WRC 주제곡으로 불릴 류광수 목사 작시곡 이번 주제곡은 랩노트 24라는 제목으로 원작을 크게 훼손하지 않는 선에서 곡에 맞게 가사를 변경합니다 공모 마감 기한은 5월 8일까지 공모 마감 기한은 5월 8일까지며 가사를 부르며 노래한 녹음 파일과 악보 파일 이름과 연락처를 함께 보내야 합니다 수상작은 류광수 목사가 개별 시상하며 입상한 작품의 저작권은 사단법인 세계보그마 전도협회에 귀속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wea.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2 일본 온라인 랩노트 대회가 오는 29일 이어 온라인 리더 수련회가 30일 열립니다 기성세대 오늘 미래를 살리는 랩노트란 주제로 열리는 이번 대회는 랩노트 대회 1강이 29일 오전 10시 30분 2강이 11시 30분에 시작되며 다음 날 리더 수련회 1강이 10시 30분 2강이 11시 30분에 있습니다 등록은 7일부터 23일까지 wea.kr에서 받습니다 2022 뷰티 수련회가 오는 22일 대구 하나교에서 열립니다 이번 수련회는 비대면 시대 뷰티 선교라는 주제로 1강이 오후 2시, 2강이 오후 3시에 진행됩니다 wea.kr에서 7일부터 16일까지 등록받습니다 237 화요제자 온라인 훈련이 오는 22일 열립니다 이번 달에도 개정판 복음편지를 교재로 강의가 진행됩니다 오는 16일 오후 6시까지 wea.kr에서 등록받습니다 등록 시 통역 언어를 신청할 수 있으며 메뉴에 없는 언어 통역이 필요한 경우 기타 통역 언어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와 세계 의료인 법조인 수련회가 지난 1일 덕평 RUTC에서 열렸습니다 먼저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는 경쟁 시대를 넘어선 청년이란 주제로 열려 1강 하나님의 것을 내 것으로 2강 하나님의 것을 작품으로라는 말씀이 선포됐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성경에는 경쟁에서 이긴 렘넌트는 없다며 청년들은 오직 복음으로 0순위로 가야 하는데 0순위로 가는 길은 해븐리 파워, 해븐리 탤런트, 해븐리 미션으로만 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또 청년들은 상황, 수준, 응답을 넘어서서 393의 축복이 나에게 임하는 신분기도 이 축복을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는 권세기도를 지금부터 매일 5분씩 누리라고 미션을 전했습니다 이어 세계 의료인 법조인 수련회가 비대면 시대의 전문인이란 주제로 열렸습니다 류광수 목사는 비대면을 장악한 3단체를 통해 명상운동을 이용한 치유가 굉장히 많아질 것이라며 다가올 영적 문제, 사회 문제의 책임은 복음 가진 의료인과 법조인에게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누가의 사도행전이 갈보리산, 감남산, 마가다락방 원약을 핵심으로 기록된 것처럼 보좌의 축복을 누리며 전달하는 감남산 운동, 영적 근원을 치유하는 근원 치유 운동, 미래 살리는 후대 운동을 준비하며 생을 건 기도를 시작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세계 청년 리더 수련회와 세계 의료인 법조인 수련회 온라인 재훈련은 오늘 4월 2일까지 진행됩니다 주요 헌금 소식입니다 이번 주 드로아 교회, 온세계 교회 하태영 장로와 심성익원사, 하순정, 해리, 성찬 랩런트, 광양 무명의 성도, 인만웨일 서울교회 합류성 김지혜 집사 하원 랩런트 가정이 237센터에 헌금했습니다 공지사항입니다 2022 RU 봄학기 목회학 박사 가정이 오는 3월 9일부터 이틀간 열립니다 등록 시 입력한 이메일로 줌 링크가 발송됐습니다 전 세계 선교사와 해외 사명자들이 말씀에 집중하고 다락방 온 성도가 237 5천 종족의 언약을 확인하는 세계 선교대회가 오는 5월 5일부터 4일간 열립니다 70 제자, 70 지역, 70 종족, 70 나라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선교대회는 온오프라인으로 진행됩니다 먼저 5월 5일부터 이틀간 선교사 합숙이 덕평 RUTC에서 열립니다 이어 6일과 7일엔 세계 선교대회가 덕평 RUTC에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으로 동시에 진행됩니다 8일 주일엔 모든 교회가 선교사와 함께 예배드리는 개교회 선교축제가 열립니다 등록은 선교사와 해외 사명자를 대상으로 1차 등록이 진행됩니다 오늘 핵심 후 정호부터 wea.kr에서 등록받습니다 선교사 합숙은 선교사와 해외 사명자만을 대상으로 진행되며 후원교회 목회자는 별도로 초청됩니다 특히 선교사들이 선교사 합숙부터 훈련받을 수 있도록 개교회에 등록 후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다락방 전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2차 등록 일정은 1차 등록을 마친 후 RUTC 뉴스를 통해 공지됩니다 세계 선교대회가 오는 5월 5일 선교사 합숙으로 시작합니다 모든 교회는 선교사님들이 합숙부터 훈련에 참석할 수 있도록 훈련 일정과 등록비 후원을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 최선호가 박진희 품게 하소서 살리게 하소서 나의 삶을 넘어서 모든 민족을 품게 하소서 살리게 하소서 나를 받으소서 세계의 모든 말을 위하여 나를 보내주소서 모든 열망 가운데 천세계가 해당하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입도 따라 천세계로 고급되고 나아가라 천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입도 따라 천세계로 고급되고 나아가라 성령의 입을 하소서 성령의 여기마소서 강도 아닌 우리에게 성령의 입을 하소서 주의 성령 그리소서 천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입도 따라 천세계로 고급되고 나아가라 천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너를 통하여 언약을 이루리라 날마다 말씀 따라 성령의 입도 따라 천세계로 고급되고 나아가라 성령의 입도 따라 천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천세계를 향해 나아가라 and then we'll have a video regarding our Deaf Missions Department. God bless yo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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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의 말씀과 CVDIP로 우리가 걸어가는 여정에 항상 우리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복음 메시지의 흐름을 인도하여 주시는 유강수 목사님께 갑절의 영감을 주시옵소서. 또한 선포하시는 말씀에 보고 듣는 모든 주의 백성과 전도자들에게 성령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서 기도응답을 받는 이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237나라 또 다락방 플랫폼 또한 RUTC 방송을 통해 237나라와 오천 종족에게 복음이 전파되어서 그들이 우리가 원네스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전 세계 인구 중 2%인 7천만명이 농인입니다. 농인은 청각장애인이 아니라 수어라는 언어를 사용하는 공동체입니다. 237나라마다 사용하는 수어가 다르기 때문에 모든 나라 안에는 그 나라 언어와 수어 두 가지 언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수어를 통해 농인에게 복음을 전달하시고 중요한 농인 제자가 일어나게 하셨습니다. 2009년에 세워진 농인 선교국을 통해 10번의 세계 농인 선교대회가 열렸습니다. 현재 농인 현장의 말씀의 흐름을 제대로 전달하기 위해 본부 중심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RTS에서 훈련받은 3명의 농인 목회자를 본부 소속 기관 목사로 임명하고 이를 돕는 간사를 임명했습니다. 그동안 작은 동그라미 안에 있던 수어 통역이 크게 확대됐습니다. 또 수어 통역 채널이 협회 공식 홈페이지와 유튜브에 만들어져 편안하게 말씀을 보고 훈련받을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됐습니다. 현재 7명의 전문 수어 통역 제자들이 말씀을 통역하고 있는데 모두 수어 통역 센터, 방송 통역, 수어 교육원 등에서 근무하는 전문가입니다. 본부 중심의 시스템 속에 올해 11월 제11회 농인 선교대회가 열립니다. 각 나라별 비대면 시스템과 수어 통역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특히 237 현장에 제자들이 일어나고 있어서 영어수어와 일어수어, 중구어수어 등 언어별 수어 통역사 양육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세계 농인 선교대회와 농인 선교국, 전 세계 농인 현장을 위해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금일 핵심 예배는 전국과 전 세계 동시 생중계 중입니다. 오늘 메시지를 통해 중요한 응답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세계보고마 상임위원회 총재 유강순 목사님 나오셔서 핵심 메시지 주시겠습니다. 우리 농인들은 더 다른 사람보다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조건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다는 것은 과거, 현재, 미래 다 해결된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은 영원한 겁니다. 그런데 이 축복을 이렇게 받을 수 있습니다. 사실은 모든 사람에게 이런 하늘에서 내리는 힘들이 있습니다. 이 하늘에서 내리는 이 힘이 있단 말이죠. 또 거기서 내리는 탈란터가 있습니다. 여기서 내리는 미션이 있게 됩니다. 이런 축복이 있습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자는 다릅니다. 이 정도가 아니죠. 구원받은 자는 이 축복을 누르는 겁니다. 단순한 하늘의 축복을 누르는 게 아니고 보좌의 축복을 누르는 겁니다. 여기서 나오는 힘과 탈란트를 찾으면 됩니다. 모든 사람이 다 그래야 됩니다만 특히 노인들은 이 축복을 누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중요한 응답이 옵니다. 이 축복을 누르게 되면 실제로 세계를 품은 그런 사람들이 됩니다. 왜냐하면 이 축복은 보좌의 축복이고 하늘에서 내리는 축복이기 때문에 세계를 품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결론에는요 여러분 한 사람이 70 지역을 살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70 지역을 살리게 되면 여기서 70 제자가 나옵니다. 그러면 70 현장이 만들어지죠. 우리 성교대 쪽에서는 70 종족이 보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들이 70 나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세계보험화 돼요. 이것은 저의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께서 약속하십니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이 설명을 감남산에서 해놓습니다. 사도행전 1장 1절이 이 부분이죠. 사도행전 1장 3절이 이 부분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는 이런 축복이 1장 8절입니다. 예수님이 약속하셨습니다. 여기서 40일을 집중했는데 완전히 달라진 적가 달라졌습니다. 우리는 똑같이 응답받을 수 있습니다. 40일을 집중했는데 사람들이 완전히 달라져 버렸습니다. 어떻게 달라졌습니까? 이렇게 달라져 버렸습니다. 아무런 힘도 없는 사람들이었는데 이렇게 바뀌어 버렸습니다. 당장 여기에는 중요한 중요한 다섯 가지 시간표가 딱 나왔죠. 그러니까 동시에 한 다섯 가지 문이 열린 겁니다. 시간표 따라서 문이 다 열렸죠. 그리고는 능력이 주어진 겁니다. 이게 여러분 겁니다. 여기 앉은 많은 수의 백성들이 누려야 되는 축복이에요. 농인들은 배로 누려야 돼요. 일반 사람보다 배로 누려야 그 사람을 살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이 7천만 노인을 살릴 수 있는 거죠. 이러면 이 축복을 누리면 본론에서 세 가지가 옵니다. 뭐가 오는 거 아니깐요. 이게 딱 보여요. 미리 응답이 딱 오는 겁니다.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 CVDIP가 보여요. 은약이 보인단 말이에요. 그 은약 속에서 비전이 보여요. 하나님이 주신 은약과 비전이라야 올바른 꿈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변화가 있나 시작해요. 그게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변화가 있나 시작해요. 이러면서 실제로는 작품을 만들게 되죠. 이게 미리 딱 보여요. 굉장히 중요하죠. 이 축복을 계속 한 40일 누리는데 이대로 보였잖아요. 이 사도행위 2장입니다. 그러면 이 축복을 누리게 되면 미리 응답만 받는 것이 아니고 두 번째로 오는 게 뭔가 하니까 오직의 응답이 오는 겁니다. 미리 보이고 오직의 응답이 오니까 성공할 수밖에 없죠. 우리 성도는 꼭 이래야 되고 논의는 꼭 이래야 되고 절대 낙심할 필요도 없고 어떤 면에서는 다른 사람을 도와줄 힘이 생기는 겁니다. 이러면 이제는 이 응답을 받으니까 싸우지 않고 이 응답을 받아요. 이게 주로 이번 주간의 메시지입니다. 특히 우리 논인들이 모이는데 하나님은 이 메시지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40일을 하지 않고요 매일 하는 겁니다. 전에는 시간을 정리하다가 그냥 24일 하는 겁니다. 일부러 사람들하고 모여가지고 운동도 하고 낚시도 하고 이런 때 있죠. 일부러까지 그 외에는 거의 집중기도 합니다. 그러면 반드시 미리 응답하네요. 오늘 1장 6절 7절에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회복되는 게 이때입까라고 물었어요. 문제입니까? 문제입니까? 그거는 너희 이해할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 입하시면 권등을 받고 땅 끝까지 정인이 되려라. 자 그 말은요 살아가는 경제 건강 여러가지 분쟁 이런 것들은 많이 있습니다. 이게 문제가 안되고 다 이기게 된다는 거죠. 자 이때부터 오직의 응답이 시작됩니다. And by this going on the answer of only begins. 렘드 일곱 명이 받은 거예요. 렘드 일곱 명이 받은 오직의 응답이 바로 4등기 2장에 엄한 이 응답이에요. 여러분 가지고 있는 종류에 보면요 바로 이 응답이 온 겁니다. 요호와의 신에 이만큼 감동된 자 본 적이 없다 라고 하는 요셉이었습니다. 항상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이 이 능력 가지고 오직의 응답이 와버려 자 렘드 일곱 명이 다 온 겁니다. 그리고 이 오직 발견하게 되면 이렇게 돼요. 이 속에 있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그리스도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이 예수님의 하나님의 나라 예수님의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의 나라 에 대해서 설명하고 성령 충만 받을 거다 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응답이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농인들 명심해야 되고 내가 조금 약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명심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농인들은 우린 좀 약하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약하지 않습니다. 이 능력 누리면 많은 사람 살릴 수 있습니다. 전국 세계 농인들은 이 생각부터 바꿔야 됩니다. 우리가 이 은약을 붙잡으면 이대로 하면 세계를 살리게 돼요. 확실하죠. 이 말 들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였는데 이 사람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비웃었어요. 저런 사람들이 모여서 뭐 마구잡이로 핍박했어요. 만약에 마가다락방에 굉장한 인물들이 모였다고 하면 핍박 못하겠죠. 죽이기도 하고 잡아가고 이랬다니깐요. 나중에 로마가 핍박했어요. 누가 이겼습니까? 이 사람들이 이겼어요. 그래서 농인들은 완전히 생각받아 버려요. 우리는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자기 때문에 약한 자가 아니다. 우리는 세계를 살릴 수 있다. 이 크로스비가 그랬어요. 나는 전에는 눈뜨기를 기도했는데 지금은 눈뜰 필요가 없다. 크로스비는 얘기요. 나는 더 볼 게 없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인도하시기 때문에 나는 눈뜰 필요 없다. 세계를 살렸어요. 여러분들은 그 은약을 딱 붙잡으세요. 이것은 예수님께서 감남산에서 직접 설명하십니다. 저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래서 처음부터요 저는 이 은약 딱 잡았어요. 영도에서 시작할 때 이 은약 딱 잡았어요. 부목사로 있을 때 전도훈련 시작했는데 우리 교회까지 영도까지 30분 밖에 걸려요. 집중훈련 시키면서 매일 얘기했어요. 담임 목사님에게 한 달 남았으니까 한 달 동안 집중훈련 시키겠다고 얘기했어요. 목사님이 하라고 하더라고요. 30일 동안 집중훈련 시키면서 매일 말했어요. 한 명도 우리 교회 오지 마라. 그 다 내가 전도한 제자들이라. 한 명도 오면 안 돼요. 그런데 한 명 왔어요. 정신 조금 이상한 사람 두 사람 온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도 많이 하고 돌려보냈어요. 왜냐 저는 확신이 있었어요. 도움받을 필요 없다. 우리는 서울에 있는 큰 교회 따라갈 거 없어. 그때는 서울에 안 오를 테니까 성경 들어야 돼요. 그게 다 틀렸어요. 나를 보고 공격합니다. 막 이단 누명 쓰고 이렇게 하죠. 틀렸다니까. 틀린 거예요. 그렇죠. 성경에 있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러면 반드시 승리합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이 뭘 전달하라고 합니까? 내용은 이거 방법은 뭡니까? 하나님 나라의 일 이걸 가르쳤어요. 그걸 전달하는 겁니다. 지금 제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농인들을 딱 붙잡고 기도 시작해요. 그러면 모든 것이 CVDIP 됩니다. 모든 것이 CVDIP 여러분은 노바디로 시작하는데 에버리바디를 살려요. 여러분은 아무도 안 받기 시작했는데 모든 사람을 살린다. 이 은약을 딱 잡으세요. 우리는 아무것도 없어도 돼요. 모든 것을 다 살리고 가질 수 있기 때문이에요. 이거를 우리 신자들은 당연히 붙잡아야 되고요. 우리 농인들은 이걸 배로 굳게 잡아야 진짜입니다. 저는 전 세계 2, 3, 7 나라에 제자 일어날 걸 확신합니다. 곧 코로나가 없어지면 활동하게 되면 10년 안에 굉장한 적사이 나요. 아까 얘기했죠. 모든 문제 갈등 위기는 상관없다. 항상 생각해야 올려. 저는 그렇습니다. 상관없습니다. 응답 아무것도 상관없고 무응답도 상관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지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맞습니다. 나는 복음 깨달고 부터 그랬습니다. 모든 사람 용서합니다. 복음 깨달고 부터 저는 복음 깨달기 전에는 모든 사람 용서 안 했습니다. 옛날에 내가 타락했을 때 우리 마을에서 가면요 그 가게에서 먹는 거 그냥 다 줍니다. 그리고 부탁했어요. 뭐 부탁했겠습니까? 나는 그 동네에 있으면요 대기 떠드는 사람 와 불러 팬다니깐요. 그러니까 내가 부탁했다니 내가 회개하고 교회 가니깐요 그 사람이 말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나는 예수 믿고부터 그리스도 알고부터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하나님이 고쳐주시니까 여러분 예수 믿어도 용서 안 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도 용서 못 받는 겁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네 죄를 사회 죽음 같이 다른 사람에게도 사회 죽음 그렇잖아요. 네 구원 받았으니까 다른 사람도 구원 받도록 해.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닐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중요하게 복음을 깨달았어요. 나는 그리스도 모를 때 망해서 죽을 뻔했어요. 믿는 과정에 내가 그리스도 몰랐더니 그리스도 얼굴부터 모든 사람을 용서합니다. 그래서 저에게 용서 못 받은 사람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용서합니다. 왜냐하면 내 죄인이었으니까 그렇잖아요. 멸망 받아야 될 사람이 구원 받았다니까 우리 노인들 세계보금화에 취역되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우리 모두 보좌의 축복으로 세계보금화하는 능력을 갖추게 해 주옵소서. 덕게 우리 노인들에게 큰 힘을 주사 세계 살리는 정인으로 세워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같이 찬송과 505장 부르시면서 핵심 헌금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온라인으로 참석하신 분들은 자막으로 나오는 계좌에 마음담아 헌금해 주시기 바랍니다. Let us sing him number 505 as we give our offering to the Lord and those who are partying online can give their offering to our online accounts. 찬송 죄중에 빠져서 헤매는 자들아 주님의 음성 듣고서 너 구원 받으라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할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이 보금 전하니 저 죄인에게 하고서 주 예수 믿으라 이 세상 구하여 주 돌아가신고 나 증거하지 않으며 그 사랑 모르리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할 도로 온 세상 위하여 주님의 희망이 주 예수 이름을 믿고 이 보금 전하자 한 곳에 나가서 전하지 못해도 나 어느 곳에 있든지 늘 기도임세이 전하고 기도해 매일 증인 되리라 세상 모든 사랑 다 듣고 그 사랑할 도로 강태훈 목사님 나오셔서 황금 기도 및 축도로 핵심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계를 품고 2, 3, 7, 4, 5, 5, 6, 4, 1 핵심 요원들이 시간에 교환님을 드렸습니다 드린 손길 손길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보좌의 축복으로 피체 경제를 회복하는 핵심 요원들을 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예수의 허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 주인의 역사 교통하심이 2, 3, 7, 4, 5, 5, 6, 6, 6, 7, 6, 7, 6, 7, 7, 7, 7, 7, 7, 7, 8, 8, 9, 6, 7, 7, 8, 9, 8, 9, 8, 9, 10, 10. 전 세계에 엇혀 있는 칠천만 농인들 머리위에 핵심 장소를 제공한 예일교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